이거 보세요, 햄스터덱 모모님, 어디 가요? 구해주라요! 아니요, 여기 계세요, 사과집에 뭐 네 몸통도 있는데 몸통은 필요 없어요? 없어요 그거, 봤어요 아 이거 이씨, 이 사기꾸나! 동경예장과 과속 주문했지 아, 나 이비스에는 많이 투자 안 하는데 지금 님 템을 보세요, 비꼬 3320님아 왜 이러지, 빨래 같은데? 빨래 담아봤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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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위 주고 갈게요 세 군데 간지 않았어요? 네? 세 군데 한 거 아니에요? 두 군데 끝났어 전투 준비하고 빨리 갈게요, 빠르게 이제 두 군데 했어요 아! 아, 이거 9명이 쉽지 않네 아! 햄스터다 햄스터! 이거 보셔, 햄스터 됩니다 모모님, 어디가요? 구해주라요! 아니 아니, 여기 계세요, 사고치지 말고 네 아, 짝배기 님 사피.. 사피.. 가는 줄 알고 오셨구나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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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.. 그죠, 보통 보통 거미 왔다가 이제 사기사단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기사단 잡으니까 거미지구를 간다네 오늘 사실 오면 안 됐는데 스펙이 아니요, 오늘 원래 안 오면 안 돼 무리해서 왔어요 무리해서 왔어요 향구를 어제 만났다 했어요 모로투 님이랑처럼 아.. 아.. 죄송합니다 뿌리 받고 뿌리 딱 받고 아, 걸렸냐에 11시켜 깨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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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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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바로.. 바로 도발할게 제가 바로 도발할게 아냐아냐 하지마세요 아니.. 어떻게 했어요 알았죠 저랑 겹치지 맞으시면 돼요 겹치세요 네. 아니.. 저 새끼 왜 이렇게 아파요? 이거 맞을 때 패치 없고 못 잡으면 바로 사피 갈게요. 전부? 안 되겠는데 이거? 전부? 안 돼 안 돼. 다시 갈게요, 다시 갈게요. 네, 다시 갈게요. 한 표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사피 캠프 바로 갈게요. 개 새끼야. 이 미친 똥꼬 새끼 씨. 이거 안 되겠네. 왜 이렇게? 사피 캠프 갈게요. 젤 전멸하세요. 일어나 보실? 아니 아니, 미리 다 죽었어요. 그냥 전멸할게요. 꼬리 조심하세요, 꼬리. 더 줘야지. 겁나 빠르죽? 사피 올라가요. 너무 멀리 계시지 마세요. 나무나무나무 나무! 나무! 냉동나무! 음! 나 언제 머리까지 왔어! 힐러! 힐하다가 머리 저 새끼랑 눈싸움 하고 있었네. 나 이제 만화가 없어. 논보나 피해서 삼켰기. 8%? 나한테 쓰는 만화를 최소화하고 싶었는데. 6%? 네. 그럼 나무가 힐이지 딜이겠어? 나무가 힐이지 딜이겠냐고? 수고하셨습니다. 그 구할 좀 해주세요. 나무 물 좀 주세요. 다시 배신을 내부었습니다. 끝나고 바로 변경할게요. 바지가 나와가지고. 아 바지요? 일비스 바지가 나왔네요. 빨리주세요 빨리. 500? 어, 빨리 주세요. 빨리 주세요. 몸통도 있는데 몸통은 필요 없어요? 없어요, 그거. 봤어요. 아, 이거 이씨! 이 사기꾸나! 좀 찝찝한 끝인데 끝이 보이네. 잘 수 있다. 남았다 9명이서 안 올게요. 힐 챙겨주세요, 후퇴자님한테. 힐 챙겨주세요, 오기님한테 힐 챙겨주세요. 무조건 살려! 네, 메일님 힐 챙겨주세요. 페이스님한테도 힐 챙겨주세요. 오, 좋아요, 모모님. 바랍붙이.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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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. 수고하셨습니다. 힐, 힐. 궁금해, 뭐 나왔는지? 사복? 사복, 사복 나왔네요. 일어나세요! 사복 경매하셔야죠! 일어나세요! 몰락한 혈조개 어깨 보호대. 손들지 말고 입찰을 해주세요. 찢어진 거미줄, 허리티, 사슬 찾기네요 모르더니 먼저 이런 건 엄청 빨래 딴치지도 안 해 존경의 장갑 가속 주문요 2차를 하세요 계속 손드시는 분 이것도 찾기네 헤드, 이비스 헤드, 이비스 헤드에는 많이 투자 안 하는데 지금 님 템을 보세요 기꼬 3320님아 3300에 무슨 일비스 아니면 먹는다 이러고 있어 여로의 종착지 모르트님 100 모르트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수호자 왕관 전사 사냥꾼 조술사 피어요 일단 저 100 없으세요 500에 샀게요, 500에 저 때문에 고생하셨으니까 아, 이거 남들은 다 100에 지금 여로의 종착지를 100골에 먹는데 무슨 600이? 왜 이러지? 빨래 같은데? 빨래 당한 것 같은데? 네 네 집중해, 논또자 요새 2000 저 빨래 아니에요, 저는 누가 빨래를 하는가 빨래를 하는가 갑자기 모르트 같은데 아니, 나 목걸이 괜찮은데? 빨래, 또 빨래 빨래라니 빨래라니 파운드 할게요 오기님 나올지 몰랐어 오기님 척하드려요 거래줄게 원래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, 저 요조인물을 빨래주라는 아, 그만 찔러요 짝배기님 왜 이렇게 찔러요 거래주세요 여기, 여기 여기 가려우 여기 가려우 하나 부셨네 여기 도대체 그, 2개 2개 유치원님 쓰시고요 7개 주세요 2개는 싹팩기님 도와주러 오셨으니까 드릴게요 2개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쵸, 혼나요 저이, 저이 무서우신 분 계셔고 예민하신 분 계셔가지고 다 드려요 심수 5개 주사위 할게, 주사위 주사위 100 하위 우와, 90 우와, 97 17! 가만히 있어요! 나 안 굴렸어요! 네. 주사위! 100!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엄청난 레이드였습니다. 오늘의 얘기, 오늘... 오늘 메모. 힐킹 5기. 도와준 사람. 짝 빼기. 빨래한 사람. 탱하! 뭐라 한 사람. 으흐흠... 뭐... 으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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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너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